안녕하세요 달빛의 저저 입니다 오늘은 1977년 mbc 제 1회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나 어떻게 입니다 먼저 정두수 작사 홍세민 노래 난 몰랐다를 잠시 노래하면 그렇게도 정다웠던 나의 마음이 세월 따라 변할 줄은 나는 몰랐다 너와 나 사이를 누가 멀리 했나요 때 늦은 후회지만 너의 마음을 나는 나는 몰랐다 입니다 그럼 나 어떻게 입니다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돼 정말 안돼 가지마라 누구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 있었나 다짐했던 내가 상냥했던 내가 그럴 수 있나 나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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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감사합니다. 달빛의 저자였습니다.